그럼 우리가 굳이 고중량이냐 저중량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을 위한 최적의 반복 횟수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논문 내용을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운동을 진행할 때 올바른 반복 횟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근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와 동시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중량이냐 저중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생각은 2에서 6회 정도의 고중량 저반복의 경우 근성장보다는 근력 상승에 더 유리하고 12회 이상의 저중량 고반복의 경우 근성장보다는 근지구력 발달에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근비대의 가장 유리한 반복 횟수는 6에서 12회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근비대의 효과적인 반복 횟수가 6에서 12회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이 점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2017년의 한 논문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 같은 볼륨으로 두 번째, 실패 지점 가까이 진행하면서 세 번째, 자신의 원 RM의 30% 이상의 무게로 진행한다면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비슷한 정도의 근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6에서 12회 반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2017년의 스포츠 사이언스 저널에서는 실패 지점 근처까지 진행하면서 충분한 볼륨을 가져가는 것이 근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6에서 12회 정도의 반복 횟수를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한데 예를 들어 2에서 6회 정도의 반복 횟수를 진행할 경우 초보자분들은 관절에 부담 가지 않는 안정적인 자세로 원하는 부위만을 사용하여 고립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 아무리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보증량으로 진행하게 되면 같은 양의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더해 더 많은 쉬는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총 운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근신경계에 누적된 피로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로 연결되게 되고 충분한 휴식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속적인 운동 루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중량 훈련 시 체대적인 프로그램으로 중량을 설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딜로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12회 이상의 고반복을 진행하게 되면 특히 복합관절 운동 진행 시 대사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나머지 운동들을 진행할 때 수행능력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반복으로 실패 지점까지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저중량으로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집중하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중량으로 진정한 실패 지점까지 끌고 가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8에서 12회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로 진행하게 되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대해 고중량 훈련에 비해 관절의 부담이 적어지고 대사적인 부담 또한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 세트를 진행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8에서 12회가 특히 초보자분들에게는 전체적인 운동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반복 횟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8에서 12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만 사용하면 된다는 것일까요? 초보자분들은 가능하면 8에서 12회 정도의 반복 횟수를 통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중상급자로 갈수록 더 다양한 중량을 사용할 때 전체적으로 더 많은 근성장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중량 훈련은 우리의 근력 상승에 더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앞서 언급드렸는데요. 2016년에 스포츠 사이언스 메디슨 채널에서는 2에서 4회 정도 반복 가능한 고중량 훈련을 하는 그룹과 10에서 12회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로 훈련을 하는 그룹을 8주 동안 비교한 차라 했을 때 고중량 훈련을 한 그룹은 근력 상승에 훨씬 더 유리했고 다른 그룹은 금비대에 더 많은 발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중량보다는 8에서 12회 정도가 현실적으로 근비대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중량, 저중량을 따지기 전에 전체 볼륨의 양과 실패 지점 근처까지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볼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g으로 10번을 드는 것과 140kg으로 10번을 드는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140kg으로 10번 드는 사람이 더 많은 볼륨을 가져가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력 상승은 우리의 볼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볼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근력 상승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고중량이냐, 저중량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둘 다 병행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당장, 오늘도 근성장을 위한 충분한 볼륨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도 더 많은 볼륨을 챙겨갈 수 있도록 고중량과 저중량을 포함한 다양한 반복 횟수를 가져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특정 종목들, 예를 들어 케이블 플라이와 사레레와 같은 종목들은 고중량 훈련보다는 저중량으로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이 더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8에서 12회 정도의 무게로 꾸준히 헬스장에 나오셔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상급자의 경우 개개인의 상황과 루틴에 맞춰서 고중량과 저중량 그리고 드랍세트와 같은 훈련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재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FST7 프로그램의 기본이 후반부에 중량감 있는 기초작업을 선행한 후 단일관절 운동으로 볼륨을 채워주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다시는 2분할 혹은 3분할로 진행 중이라 저렇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혹은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진행하느냐 등과 같은 몇몇 댓글들이 있었는데 우리 개개인의 상황과 역량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수들의 훈련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 영상들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방향을 보시고 자신의 루틴에 적용 가능한 포인트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규어 스케일링을 잘하고 싶다고 해서 김연아 선수의 훈련 프로그램을 똑같이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훈련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공유는 더 많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